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코스모스 쉽게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를 총 4번 반으로 접어줄게요. 한 번 반으로 접어줍니다. 두 번째로 반으로 접어주세요. 같은 방향으로 세 번째로 반으로 접어줍니다. 네 번째로 같은 방향으로 반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이렇게 총 4번 반으로 접어줍니다. 색종이를 들고 앞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뒤쪽 색종이를 잘라주세요. 접은 색종이 한 번만 펼쳐주세요. 왼쪽 그림과 비슷한 모양으로 연필로 그림을 그려줍니다. 먼저 긴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주고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볼게요.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. 먼저 겉 테두리에 큰 그림을 오려주세요. 그리고 나서 안쪽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를 오려줄게요. 오린 색종이 모두 펼치면 예쁜 코스모스가 완성됩니다. 노란색 동그라미 스티커로 꾸며볼게요. 완성입니다.